한입 맛있게 드세요. 그렇지, 눌러야지. 편하게 먹으려면 눌러놔야 돼. 약간 슬림하게 해가지고. 잘 드시는 분들은 햄버거 써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만큼 더블 버거도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게. 한입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치즈가 장난 아니에요. 맛있겠다. 묻혔어. 먹어보겠습니다. 패티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맛있죠? 왜? 어떤데? 뭔가 숯불 향이 강하다, 그래도. 대박. 떡갈비래, 진짜. 나이도. 강원도 떡이랑 강원도 감자 어때? 이거 뭔데? 진짜 맛있죠? 감자튀김버터 먹어야 돼. 왜 감자는 누적누적해지거든. 머리가 좋네. 되게 지혜로워. 뜨거울 때 먹어야 가장 맛있어, 감자는. 뜨거울 때 더 맛있어. 감자튀김 있는데 햄버거부터 먹는 건 반칙이거든. 맞아. 베인님 언제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몇 번 먹으니까 없어지는데. 저분도 잘 드신다. 야, 하나라고 안 되겠는데 너? 버거 한 두 개 드셔야지. 근데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잘 먹는 사람 괜찮아요. 네, 맞아요. 치즈를 좀 튀겼나 보다. 튀겼나 보다. 쫀득쫀득하게 익어있어. 떡. 떡였네. 맛있어요. 아, 가고 싶다, 저기. 아, 맛있겠다. 맛있네. 햄버거 진짜 와부하고 먹어야 맛있어요. 지금 전혀 못 먹는 거 아니야? 그건 다릅니다. 이건 살짝. 저희 스키 타러 가잖아요. 운동 워밍업 워밍업. 아니, 진짜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